안녕하십니까 롯데마니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롯데자이언츠 총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총결산을 해볼건데 올해 2022년 롯데 104경기에 올해 64승 3호 76패를 하면서 올해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도 있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해서 뽑아놓은게 있는데 감독때문에 진경기가 올해 34경기입니다. 감독때문에 질 뻔했던 경기가 12경기입니다. 질 뻔했던 경기는 우리좀 좋아서 이긴 경기인데 질 뻔했던 경기가 12경기고 감독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 무승부로 끝난 경기가 2경기 그 다음에 올해는 저 서튼감독이 코로나로 문기현이가 또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을 했는데 문기현 감독대행 때문에 질 뻔했던 경기가 1경기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중계하면서 화가 났던거는 감독이 초반에 경기를 포기했던게 2경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감독이 이길 생각이 없었던 경기도 있었거든요. 한 경기가. 정말 납득이 안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감독때문에 지는 경기가 15경기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5강 포트시즌을 지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4경기 간다는거는 작년에도 거의 30경기 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타자로 치면 뭐 올해 이대호가 올시즌하고 이대호 선수가 올시즌이라고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했는데 뭐 이대호 선수가 뭐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받고 뭐 타격으로 봐도 뭐 이대호가 이대호 선수가 올해 타격 4위 그 다음에 한동이가 11위 그 다음에 전준우가 12위를 했습니다. 한동이가 3할 7위 전준우가 3할 4위 그 다음에 이대호가 4위를 했는데 3할 3푼 1위 뭐 이래 타자들이 뭐 타자로서는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해줬고 투수로 치면 투수는 반즈가 12승을 했습니다. 반즈가 12승을 하면서 오늘 다승 공동 8위를 했고 그 다음에 박세용이가 10승으로 15위를 했는데 반즈는 12승하면서 방어율이 3.6입니다. 3.6이 3.6이고 박세용이가 10승을 하면서 3.8고 그 다음에 2인복이가 9승을 했습니다. 9승을 하면서 4.19 4.19 이런식으로 갔는데 뭐 반즈하고 박세용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어율이 1점대 2점대 초반 이래 가면서 잘했는데 가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참 기복이 있어가지고 방울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 선수들이 뭐 그렇게 뭐 특출나게 잘하고 이런거는 2대5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한동이도 초반에 잘하다가 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체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한동이는 지명타자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도 아마 3루로 쓸 것 같습니다. 쓸 것 같는데 뭐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뭐... 뭐 중간개투진으로 보면 구승민이가 그래도 구승민 선수가 잘해줬습니다. 구승민 선수가 그래도 뭐... 어... 방어율이 2.90 2.90을 하면서 중간개투진으로 잘해줬는데 하여튼 뭐 김원중도 어찌됐든 부진했습니다. 김원중도 뭐... 어... 뭐... 17세이브 하면서 뭐 했는데 3.98 방어율이 마무리 투수가 3.98이면 더럽게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방어율이... 하... 진짜 많이 제가 양보해서 3점대 초반 아니면 2점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무리 같은 경우는. 어... 2점대는 들어와요. 2점대 후반은 해야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잘한다. 어느 정도 한다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최준영이가 좀 마무리했으면 했는데 마무리를 하다가 김원중이 돌아오면서 보직이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준영도 안 좋아졌고. 어찌됐든 뭐 선수들이 보직이 변경이 되면 좀 부담을 느낍니다. 어찌됐든. 안 느낀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부담이 느끼는데. 뭐 최종으로 갔으면 했는데 바꾸더라고요. 김원중으로. 그래가지고 그래갔는데. 어찌됐든 올해 롯데가 8위를 하면서 또 포트시즌은 5년여서 못 올라갔습니다. 못 올라갔는데. 어찌됐든 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뭐 감독단장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냥 뭐 재계약하고 뭐 서튼 감독으로 가는데. 어찌됐든 작년하고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후반기 끝나고 나서. 아니 후반기란다. 정규리그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감독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성적 내기 힘들다고. 올해 뭐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서튼 감독 올해같이 작년같이 그렇게 하면 성적 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 올해 뭐 FA로 유강남 노진혁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 박세웅이 박세웅 선수가 군대 안 가고. 뭐 내년에도 뛰는데. 뭐 그건 보탬이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세웅이 갔으면 했는데. 내년에 아시안게임 발탁이 못되면. 어찌됐든 군대 현역으로 가야됩니다. 이제 상무도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좀 뽑혀가지고 군매를 따야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럼 지켜보고. 하여튼 저 감독이 좀 잘해주고. 뭐 F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강남 노진혁이도 보강을 했고 하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뭐 그래도 성적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적이 포스트 시즌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뭐 제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아입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도 제가 서튼 감독 생각 안 바꾸면 성적 내기 힘들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성적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튼 감독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 바꾸기는 힘듭니다.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하여튼 뭐 올해 2022년 롯데자연츠 총결산을 해봤는데. 하여튼 뭐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지만 좀 영상 보시고.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뭐 올 시즌 롯데마니아 하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롯데마니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롯데마니아 많이 밀어 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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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